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성시에 서서요 고3면에 고3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중3이 아니고 고3저수지라고 있는데 이 고3저수지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세종서울간고속도로 그래서 이 고속도로 뚫고 나가는 여기에 고3대교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고3호수 고3저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종서울간고속도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3저수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직교상으로 빨간 붉은색 나와있죠 분홍색 고3휴게소 바우저기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안성시가요 지방세원 세수라든지 그렇게 발전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야심차게 안성시를 어떻게 보시계획을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안성맞춤의 안성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여러가지 발전 지역이 있고 또 프로젝트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3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3저수지 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이 고3 호수를 둘레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특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관광특구를 어떻게 만들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휴양지구 이쪽은 숙박지구 자연채용지구 자 건강휴양지구가 있는 이쪽이 말이에요 이쪽이 남양으로서 고3저수지가 착 내려다보는데 제가 고3저수지를 수없이 많이 왕류만 하면서 분석한 결과 제일 뷰가 좋고 전망이 좋은 데가 바로 건강휴양지구 숙박지구가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고3호수를 내려다보는 남양바지에 아마 이런 것을 건강휴양지구가 하는지 숙박지구가 하는지 안성시와 농어촌공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 제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중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가르쳐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단순한 정보만 하실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정보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시고 또 제가 정보도 주시고 선관계 인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3호수는요 안성시가 지금 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야심차게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광특구에서 새로운 둘레길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이쪽에 미성숙지 미개발기에 아마 투자를 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세공서울간 고속도로에서 고3주개소입니다 이 고3주개소는요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주개소와 물류센터라든지 또는 저기 덕평유개소 마냥 각종 우리가 판매시설 물류센터 같은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는 진출이 가능한 주개소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스마트주개소으로써 인터체인지 기능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주개소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로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은 땅값이 올라요 안올라요 오르잖아요 왜 진출이 가능한가면서 거기에 참고라든지 물류센터 교통이 좋은 곳에 항시 우리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이 개발되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고상주개소가 고속도로 주개소 플러스 인터체인지 기능으로써 스마트주개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 주변지역이 가격이 오르겠다 오르겠다 반드시 오릅니다 혹시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깊숙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땅이 짚어서 어느 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아 괜찮겠네 하고 본인이 판단이 되고 되신다고 하면 여기 밑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안성시에서 고삼저수지 주변을 제가 집중 연구 분석을 하면서 고삼호수 주변에 둘레길과 관광축구 그다음에 노무천공사와 안성시가 건강주향지구라든지 숙박지구라든지 자연채형지구를 만드는 요 고삼호수를 말씀드리고 고삼호수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대의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플러스 진출입이 가능한 인터체인지 기능 스마트 파우더기 휴게소 주변지역이 앞으로 계속 괜찮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약이 항상 이런 공각적인 제한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깊숙이 또 좋은 정보를 음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데 분은 저희에게 또 전화를 주시는 저와 같이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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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